안녕하세요. 안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벌써 2013년이 됐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재미삼아 한신타이거즈 오비팀 간의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올해 6회 야구 경기는요. 3월 2일에 아카시토카로 야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전야제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고요. 야구장 직접 오셔서 응원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얘기 들어보면 일본도 날씨가 많이 추운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 3월에 여러분들도 또 저도 재미삼아 팀 한신타이거즈 오비팀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그때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